홍룡 kg 야 심한 controle 간다 진짜 보여줄게 아 나 진짜 이제부터 빠겨내겠어 아 존나 줄게임 하니까 이 구간 너무 막 던지면서 하니까 안되네 진짜 그냥 종합이 보면서 해야겠다 아 그냥 제가 타워 미는거랑 라인전 하는거 다 알려드릴게요 아 안되겠다 자 이따 이렇게 때려주고 Q 맞춰주고 2랩은 손으로 찍는게 좋아요 웬만하면 미니언 치면서 Q 맞춰주는게 좋고 새끼도 안되겠어 이러면 이 찍어주고 이 있으니까 앞에서 깝쳐도 됩니다 마나 한번 씹고 싶은데 아 한대 까비 저거 플래시랑 다 빠졌어 이제가 P가 좀 많구만 자 이거 먹고 화면 찍었다 먹고 막아주고 W로 일단 벤세이 D를 넣어주는거야 좋았어 아 요즘 피지컬 살려온거 다시 까먹으면 안돼 근데 진짜 요즘 피지컬 진짜 좋아졌거든요 열광 쌓아주고 열광 같이 쌓아주고 히핑 누나 안녕 히핑 누나 안녕 시베르 실제로 하면 그냥 그냥 이거는 조합이 뽑고 가는거에요 이런 조합에는 시베르가 아주 좋지 일단 노틸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좀 끌게요 일단 노틸공 자체가 모든 원딜한테 좀 힘들어가지고 막으면 좋으니까 다 맞춰주고 W로 돌려요 이것도 은근 다 맞으면 딜 세거든요 자 계속 아파 나가주고 츄 맞춰주고 츄 맞춰주고 츄나 한대만 맞춰줘도돼 마나를 계속 씹는게 중요해 시베르는 시베르는 무조건 마나를 씹어줘야돼 안그러면 라인 압박이 안돼요 절대 그리고 이쯤 되면 와드 한번 해줘야지 와드 왓 여기에도 무중이 단순해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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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나이스 플래시 뺏고 이거 알리 잘못하면 죽겠는데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마나 관리가 잘 ajud고 아씨 뭐 르블랑이야 르블랑 안보일때까지 빠져야겠다 좋았어 이게 초반에는 노틸같은 애들 만나면 열광스택 쌓은거 아니면 시비가 좀 약해요 외관스택 8스택까지 쌓으면 좀 세지 그래도 라인드 나쁘게 안한편이에요 CS 결과적으로 열다섯마리 차이나니까 신발 사고 푹션 두개정도 사면 되겠구만 나이스 야 자크가 자크가 판테온 쏠비를 따네 방탄가서 아니요 미션 없어요 일단 계속 라인전 압박하겠습니다 이제 플래시 다 돌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우와 진짜 너무 세 네 그리고 잡죠? 저 크으으으으 딸끔만하다 뭐야 저쌝 쯹쯔 깔끔한다 르블랑 존나 잘하는데? 아 저 들어가지? 안되나? 오 르블랑 좀 하는데? 피도 부캐인가? 이거 만약에 캐틀이나 그런거 했으면 그냥 졌을거같아 조합이 너무 쓰레기라서 아 또라이인가? 아 왜이래? 르블랑 좀 이상해 히피! 아 좀 이상해 이거 일단 신발부터 가져 기동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라인전을 합시다 무빙하면 갱제 아닙니까? 아 나 근데 여기 가슴이 아프냐 아 아 난 절대 안죽는다 갱슴이 아파요 일단 라인 밀겠습니다 오우 저거 패시브 일단 신발을 라인전에 가면 겁나게 빨라가지고 막아주셔야죠 막아주셔야죠 방금 제가 노틸공을 맞았잖아요 그럴 때는 알리가 옆에서 구경만 할게 아니라 스킬을 막아줘야돼요 그래야지 옆관광이 더 편해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 라인 밀고 잠깐만 이게 시비르 아니였었는데 진짜 졌을거 같애 이제 여기서 망치 가지고 이게 있잖아 시비르 챔이 참 기동성이 이제 빨라지면 좋아요 못 때릴꺼도 몇 대 더 때리니까 그게 참 좋아 어 일단 판테온 르블랑 노틸러스라서 이거는 시비르 조합이 이런 조합일 때는 여러분 시비르 뽑는게 제일 베스트에요 루시안도 괜찮지만 일단은 케틀, 애쉬, 징크스 이런거 절대 하지마세요 트위치 왜냐하면 걔네들은 뚜벅이라서 노틸 죽맞으면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 무조건 벤시를 가야되는데 벤시도 벗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뚜벅이는 하지마세요 노틸이나 빵테 이런거 있습니다 3코어로 거의 임픽하자 나이스 비전 빠져 오고고 자 들어갔으면 더 많은데 방금 비전 빠졌을때 알리가 들어갔으면 잡았거든요 알리가 들어가서 잡았거든요 알리가 들어갔으면 잡았거든요 살짝 아쉽네요 살짝 아쉽네요 올라가죠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 몰라 갑세다 이거 빤톤 스태 빠지면 가야되겠다 파이팅 그리고 용이 저를 쳤을 때 제가 한 번 마흡도 있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마나 채우는 것도 게이득 좋았어 아 이거 빡겜을 해야돼 여기서 막 뭔가 질게임 픽하면 지는거 같애 질게임을 하면 안되겠다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빡겜을 해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 그치? 이렇게 해주고 여기 와드 하나 깔아주고 갑시다 여기에 와드를 까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 땅굴방지와 갱방지 그런것도 있고 우리팀이 탈탈수도 있고요 르블랑이 잘 크는데? 그걸 누가 몰라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형님들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시미르의 진짜 제일 중요한 장점은 잘해야 되는 점은 일을 잘 써야돼 진짜 일을 못쓰면 껍데기야 캐릭 자체가 왜냐하면 사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얘는 스킬을 씹으면서 들어가는 챔피언이라서 무조건 일을 잘 써야돼 일을 못쓰면 껍데기야 챔피언이 진짜 좀 더 잘해봤어요 진짜 잘해봤는데 딱 있다 2대1 이기는 클라스 됐다 가크 보소 어우 신기해 멜레오님 펭카이 고마워요 이즈 거의 고인 수준 야 잘하네 이거는 그냥 먹도록 합시다 어 안돼 이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그냥 맞을건 맞아야되는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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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밉시다 아주 성장을 잘했어요 시비르가 할수있는걸 다한판이야 이거는 일단 바텀 다 밀어줬고 어그로 잘 뚫어가지고 우리팀원 성장시켜줬고 거기에다가 탑 밀러 왔으면 끝난거죠 들어가야 돼 알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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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태틱 타주고 여기서 스태틱 타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원딜 공속템을 가는 방법을 알려줄건데 여기서 이제 유령 무일을 가면 좋은 점이 한가지 있어 자 시비르가 미니언을 타고 W를 쓰면 치명타가 터지면 그게 엄청 좋은 효과인거 아시죠 근데 스태틱을 가면 미니언이 한번에 놓기 때문에 W를 돌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스태틱의 장점은 라인클리어가 좋다는거고 정글을 빨리 둘 수 있어 그니까 결과적으로 성장이 빨리 되는거 그니까 자기가 한타해서 W를 잘 돌리고 싶으면 유령 무일을 가고 자기가 그냥 성장으로 찍어 누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그냥 스태틱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클리어가 없다던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스타일 차이야 나는 성장형이기 때문에 난 스태틱을 좋아해 나는 성장형이기 때문에 이 스태틱을 더 좋아해 자기가 근데 한타해서 W를 잘 돌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유령 무일을 가시면 됩니다 연사포는 안가요 연사포는 좀 메리트가 없어 어우 죽을 뻔했네 좋아 여러분들도 아실거에요 스태틱 가면 한타 돌릴때 W가 잘 안돌아가는거 하지만 그 성장 그거 대신 성장을 원하면 상관없어 못 돌려 딜로 찍어 누르면 스태틱 보소경상포 가는건 존나이 굴 킬이 없어졌네요 예 와 나 잘 멘트 경험치 올릴 수 있는 그런건 많아 여기서 이제 미드 미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원딜하실 때 1차 타워들은 돈 웬만하면 다 같이 먹어주는게 좋아 여기 사거리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타워돈을 먹거든요 이 타워돈이 엄청 커요 300원에 혼자 먹으면 400원 먹거든요 그러면 그냥 퍼스트 블러도 하나 딴거에요 그래서 키를 안먹고 타워만 1차만 혼자 다 먹고 다녀도 1,200원을 버는거야 얼마나 긴급이야 잡았고 W 타워주고 파이팅 자아 파이팅 오지게 해주고 잡았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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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갈거야 이번판은 근데 시비를 했으면 방금처럼 노틸같은것도 잘릴때도 궁켜가지고 노틸 궁만 피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길 수 있거든 달달합니다 딜량 2만 출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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